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멘 파이팅 직원에서 하트너 미션 피해 하트너 하트 감사합니다.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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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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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선생님 엄마가 안 돼 베리 안 돼 응, 저게 아 golden 자녀분이 안 돼 하기는 안 돼 소리도 안 돼 저게 안 돼 아니, 네 그냥 가만히 먹을 거 응, 나가네 안 돼 아니, 나도 안 돼 아, 너무 잘 안 돼 아, 그래서 안 돼 만져만은 마 고마워 고마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엄마, 이래요. 엄마, 이래요. 아이고 아 뭐 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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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페이스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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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 후 감사히 고맙습니다 현재 pretend 가꾸achel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장소에 있는 장소에 대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소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멘 2 6 1 4 5 5 7 8 8 9 10 10 11 11 12 13 11 13 14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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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한번 더! 이런라! 이리 와! 이리 와! 만약에 나와던가? 나와던가? 이때까지! 아따 이리와 그 시계에 보러 왔어요 그 시계에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저 빼시게 네 맘 땡겨 봐봐 땡겨 봐봐 네! 우리 방금 다시. 네. 저에프가 왔어요. 제 말은 어머니, спасибо. 뭐 어머니? 저에게는 여러분들의 사진을 물어보는거에요, 감사합니다. 저에게는 왜 이래? 저에게는 여행이 왔어요. 저에게는 너무 감사합니다. 전부 여행이 왔어요. 저에게는 아름다운 거에요? 네. 저에게는 아름다운 거에요. 네. 저에게는 아름다운 거에요? 그는 아름다운 거에요. 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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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